기다려, 내가 몸빵할게. 잠깐만. 아이씨, 자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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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죄송합니다. 날씨 왜 이래? 여러분, 이 영하 7도입니다, 7도. 오늘 어디 오셨죠? 오늘은 짠! 오산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서울로 만나야 하잖아요. 각 지역을 다 다녀야 된다니까. 오산도 카고, 부산도 카고, 제주도도 카고, 하버드도 카고, 스탠퍼드도 카고, 예일대도 카고, 막, 야, 뭐야? 전통이 하나라고! 이 노래는 오산대인데요. 이색학과라고. 이색학과요? 아시는 이색학과 있어요? 아, 난 또 꽈 이름이 이색학과라고. 감귤 포장학과, 이런데도 있다 그러고. 아, 이철 헤어커학과, 이것도 들어봤어요. 오늘 학과는 이스포츠학과. 와우! 와우! 갱, 갱 와줘, 갱 와줘. 갱 와달라고! 킹 찍었잖아! 구하는 킹들. 롤, 디아블로, 오버워치,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도 해봤고, 라그나로크, 이런 거 아실까요? 레인보우 식스나 하나? 과잔바. 와, 멋있다. 지금까지 본 과잔바 중에 제일 멋있어요. 라벤지? 레벤지? 레이벤. 이거야, 이거. 진짜, 어이구. 이게 뭐? 어, 약간 나 진짜 막 게이머가 된 느낌이야. 아, 이거 이따가 할 때 손가락 얼면 안 되는데, 지금 장갑을 껴도 손이 춥네, 이거. 여기서 오산대 학생. 혹시 오산대 학생이에요? 동남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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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예요? 한국서비스. 순무원 되겠네. 동남보건대에 유명한 학과가 뭐가 있어요? 일단 응급구조학과 오빠들이 좀 잘생겼고. 아, 오케이. 응급구조학과랑 같은 관을 써가지고. 신나겠네? 전과를 하러 가는데, 이스포츠학과예요. 야구. 아니, 이스포츠학과인데 무슨 야구예요? 제 이스포츠 말고 이스포츠. 일렉트로닉 스포츠. 전기 스포츠요? 아, 셔틀을 타고 가네? 에헤, 일빴다야. 이빠. 나 일빠. 무슨 과예요? 저 건강제할과. 건강제할과? 네. 재활 쪽으로 다치거나 헬스 쪽으로, 트레이너 쪽으로. 어? 지금 영하 7도인 거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왔다, 일단 왔다. 나, 나, 나 일빠. 나 일빠. 내가, 내가 일빠로 서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 산바? 무슨 과인가요? 이거. 애기 있어요? 아니요. 몇 친구 있어요? 없어요. 군대. 군대 가요? 1초 6개 정도 있어요. 10. 어디 가요? 여기 28살 하는 최전방인데, 큰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전과자라고 치면, 내가 써달라는 대로 댓글 써줄래요? 창섭 오빠. 창섭.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런 말 너무 자주 듣지 않았어요? 남자한테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오산대학교. 택시를 많이 타네요. 나 같아도 택시 타겠다. 난 저기, 내가 만약에 학교가 저기였으면 무조건 택시 탔어. 혹시 잠깐 인터뷰 돼요? 무슨 과예요? 기계과. 터미네이터 만들어?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닌데, 쇠를 많이 박고. 아령도 만들고 막? 아령까지는 아닌데, 이상한 거 다 만들어요. 이상한 거 다 만들어요? 아니 전화벨도 쇠 때리는 소리가 나네. 이스포츠학과 어때요? 편한 거 같던데. 편해요? 오산대학교에 이색학과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반려동물과? 어? 강아지가 학생인 건가? 아니 그건 안 돼요. 강아지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 같아요. 진리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관밖에 몰라가지고. 너네 관은 무슨 관이에요? 미련은 모르는데. 건물이 새 건물이야 아주.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텐션이 좋았거든요. 이스포츠과라는 얘기 듣고. 혹시 이스포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럼요 페이커. 페이커가 아니고 이스포츠가 어떤 학과인지. 프로게이머들을 양성해야 하는 과가 아닐까 하는. 프로게이머 가는 친구들은 대개 소수고요. 이스포츠 산업계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오늘 그럼 어떤 수업을? 그 뭐냐? 시습. 이스포츠 시습. 네 시습 시간이 하나 있고 이스포츠 게임. 그.. 잠깐 잠시만 이름때라고 하거든요. 전국 종목 시습. 게임도 있으시지만 오늘 코칭하는 수업도 있으시고요. 아 제가 코칭을요? 아니 코칭하시는 분이 어떻게 코칭하는지를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선수 출신의 교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해주시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설레네요 제가. 전과제 일에 가장 설레는 과입니다 지금. 첫 번째 수업은 몇 시부터 진행을 가요? 저희가 12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요. 오전에는 수업을? 미스포츠 학과 특성상 저녁이나 새벽에 스크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오후에만 수업을. 신기하다. 오늘 일일 학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교수님은 게임은 뭘 제일 잘하셨습니까? 아 저는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편이었고요. 롤은 제가 볼드까지 봤습니다. 라인은 어디? 아 저 원디를. 주 캐릭터 놈들과. 미스포츠는. 아 미포. 와다다다다다. 이거죠.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여기 진짜 좋다. 오전 수업이 없는 게. 정말 오전인 거죠. 선생님들 미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죠. 2시간이 떴으니까. 밥 먹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하자고.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저희도 1학년. 1학년? 신설학과예요. 아 이게 신설학과예요? 네. 이번에 처음 챙긴 거예요? 뭐 먹으러 가요? 난 개인적으로 떡볶이가 좀 끌려. 네 맘대로 하세요. 거기 가게가 이름이 네 맘대로 하세요? 난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현빛 뜰 뻔했네. 뭘 제일 잘해요? 롤. 롤. 티어 어디? 마스터. 더 높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네. 챌린저. 진짜? 우와 챌린저가 있어? 오버워치는? 나 오버워치 플래티넘까지는 했었어요. 저는 그리너 마스터 랭커. 랭커래. 여기는 오버워치 랭커야. 야. 뒤에서 후광이 앞으로 가요. 눈부셔. 여기 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된 가게네. 오래된 맛집이야. 난 지금 봤어. 이 벽이 전체가 글씨였네? 그러니까 이 바이브가 약간 대학가 바이브야. 공사면 제가 지금 몇 년 지난 거야? 정민 이슬. 아직 또 만나나? 메뉴가 많네. 완전 진짜 네 맘대로 드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먹을까? 도시락이랑 라면 하나랑 돈가스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볼래? 네. 왜 e스포츠에 지원했어요? 원래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 성적은 또 안 나오고 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다른 쪽으로 알아보자.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네. 야 난 고등학교 때 뭐 했냐? 그럼 입시 볼 때 성적 이런 거를 봤어요? e스포츠가? 성적이 20%고 면접이 80%예요 저희. 경력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마 가산점을 많이 받는 거야. 면접 카드가 있어요. 면접 보러 오면. 거기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임 세 가지 쓸 수 있고 최고 티어 어딘지 써서 내는 게 있어요. 야 이거는 요즘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너무 좋은 화야.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추억의 도시락인데. 어떻게 먹는지 알아? 너무 추억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게 쪼개서 쉐이키 오지게 해주고 됐어. 고로고로 잘 섞인다고 이렇게.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입맛에도 잘 맞게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스팸 치즈 볶음밥. 이건 말 그대로 스팸 치즈 볶음밥이에요. 먹어요 먹어요. 나한테 더. 형이 해줄게. 일단 손. 손 조심해 손. 어? 손가락 조심하라고. 이런 거에 괜히 악력 써가지고 이 스포츠 학과 가겠다고 하실 때 부모님은 뭐라 하셨어? 반발이 심했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계속 계속 부딪치고 하다 했는데 반품이 잘하는 식으로. 우리 부모님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많이 밀어주셨어. 우리 부모님 누가 됐어. 프로게이머 말고 다른 직업 뭘 갈 수가 있지? 프로게이머 감독으로 갈 수도 있고 코치로 갈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관으로 갈 수도 있고 프로게이머가 되면 초봉이 얼마야? 우리는 1군 들어가면 최소 영봉이 6천만 원부터 시작. 최소야?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잘한다. 15억에서 20억? 영봉이? 페이커 얼마씩 받는데? 페이커 거의 유명한 소머니 하나였는데 중국이었나? 백지수표 딱 내밀고 원하는 그 백성어라 이랬는데 중국 안 갔다고요. 게임학과답게 PPL을 받아왔어요. PPL이요? 라이엇이에요? 게임이 아닌 현실.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소녀리버스. 소녀리버스? 30인이 직접 참가하는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로 진짜 게임이네. 소녀리버스에서 나와 함께 멋진 모험을 떠난 소녀 친구를 만날 거야. 어? 이 허스키한 목소리 어디서 들어갔지? 아니 완전히 진짜 가상현실이네? 1대1 데스매치입니다. 완전 게임처럼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서바이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 VR을 쓰고 있어도 긴장되는 건 똑같을 거고 이 이름이 뭐라고요? 소녀리버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봐? 대체로 필기 시험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로란트 시험 봤던 거에서는 조합 문제. 요원 4개를 딱 문제에 내놓고 어떤 요원이 들어와야 밸런스가 맞나? 약간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상대적인... 아니 객관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정확한 정답은 없어. 남녀 비율 궁금해. 6.5 대 0.5. 여자 4명. 여자 4명. 지금 5사인데 e스포츠학과는 학생이 총 몇 명? 30명 현직 걸그룹의 버추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소녀리버스. 우리도... 우리도 하나 쓸까? 오늘 만난 김에. 전... 과... 여자 5사인데 친구들 이름을 몰라. 이름 뭐야? 소녀리버스. 오르막길이야. 오르막길이야. 오르막길이네 뭐? e스포츠 경기 실습실. 뭐야? 대박. 대박이다. 뭐야? 여기 차이가 뭐야? 해결하는 곳. 연속 안고 연속 안전. 나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 그리고 너무 신나 지금. 자 메뉴 주문하는 거 어딨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불고기 볶음밥. 싫어. 아 이게 발로란테야? 뭐야 에임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라고. 브론즈. 저렇게 재준하는데 브론즈야? 우와. 잘하는데 어떻게 브론즈야? 에스 대박. 나는 게임을, 게임을 이렇게 해. 뭐 하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눌러. 이렇게. 어 뭐야 이거 가... 이거 내 아이디 아닌데? 내 개념. 잠깐만 정보 보고 싶어 정보. 우와. 마스터야. 기다려봐 친구 추가해. 투비 이창섭? 사람들이 막 짭이라고 하지 않나? 아니 진짜 안 믿어주더라고. 그럼 애들이 물어봐. 진짜 이창섭이요? 맞다 그래. 그럼 맨날 그래. 지랄크. 어? 하이. 죽었어 이씨. 아이씨 죽을 것 같은데? 아아야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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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안녕하세요. 저 브론즈. 안녕하세요. 그럼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브론즈인데요. 레넨툰으로 정글 도시네요. 할 줄 몰라요 정글. 정글. 오는 중이야? 정글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어 교수님이신가요? 네 지금 저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이제 발로란트에 관해서 수업할 건데. 자 미니맵. 아군의 현재의 위치 등. 자 벌란트 시스템. 트레드를 지불하여 무기와 방어구를 구매할 수 있고. 스킬 탄창을 채울 수 있다. 10명. 이야. 이 동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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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업이야. 자 궁극기. 중요하죠. 판을 뒤집거나 변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각 기업들마다 정해진 능력이 있다. 교수님 질문하십니다. 어떤. 이 튜토리얼을 어떻게 넘길 방법이. 아 튜토리얼 하고 계신가요? 수업은 안 들으시고. 아니 아니 들어왔는데. 이게 뜨길래 이거 어떻게 끄나. 아 이거 근데 하셔야 됩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예. 빨리 하시면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옆에 도와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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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게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벗기지 않는 마음. 그렇죠. 벗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발로한테는 이제 스케이들이 존재하죠. 저희는 키조이, 체이버, 스테이지, 사이트 월상. 이건 너무 어렵다 게임이.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신호들이 시합을 확보해 주거나.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일단 간단한 교육했고. 저희가 이제 팀을 짜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할 건데. 5대5 내전으로 진행할 거고. 이건 너무 처분할 거 아니야? 교수님 혹시 펴는 어떻게 먹나요? 어퍼라지 싶어. 필마리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역마 캐릭인데. 이 친구랑 겹쳐가지고. 의견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좋겠다. 오케이. 힐러가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수업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한파니까 아이스박스로 갑시다. 아이스박스. 와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갈게요. 가보자잉. 렛츠 모브 렛츠 모브 B 사이트.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죽었으면 팀원한테 알려줘야죠. 2층에 적이 있다. 2층에 적이 있다. 몇 명 봤죠? 두 명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명 봤다고 팀원한테 알려주면 팀원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네요. 천천히 침착하게. 좋아 가보자. B 사이트가 좀 외워졌으니까 B 사이트로 가야겠다. A 설 A 설. A 설. A 설.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뭐야?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위에. 블리핑이에요. 아 나이토. 나이토. 죽여. 너 랄 추지. 오더 난리인가요? 크락. 여기가 제일 걱정했거든요. 이거 세이지 벽 쳐줄 수 있어요, 미드. 형, 서비 형, 서비 힐 좀. 힐 없어, 힐 없어, 힐 없어, 힐 없어. 힐, 힐. 야, 야, 힐 없어, 힐이. 아니, 내가 썼어, 이씨. 얘네, 내가 몸방할게. 잠깐만. 어이, 씨, 이봐.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아, 죄송해요. 내가 쓰던 마우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어렵네, 이거. 당연히는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 아, 총 차이, 총 차이. 알겠습니다. 이 쯤에서 왔었으면 돼. 난 뭐 이길 줄 알았니? 핸디캣 좀 줘야되나? 아이스! 뭐야! 야, 수민공주 넌 내가 꼭 죽인다. 야, 스팸 나가요, 스팸 나가요, 스팸 나가요. 집중, 집중, 집중. 돼, 온 돼. 됐어, 됐어. 와, 나 먹어야 돼. 오, 잡아. 아유! 나 수민공주 어딨어? 거짓말 조심! 거짓말 조심! 뭐야? 수민공주! 컴퓨터! T형 스마트 강의실? 수민공주 어딨어? 수민공주 어딨어? 수민공주! 이 수업이면 2시간 넘어? 수업? 졸음과의 싸움이었구나. 교수님이 전 스타 프로게이머셨다는 건 알고 검색을, 검색을. 변성철 교수님. 2000년 제2 게임큐 스타리그 우승하셨었네. 헝글이 적으라는 별명처럼 최소한의 드롬만 뽑고 병력을 짜내어 공격에 집중하는 플레이가 특기였다. 테트리스 최강전 12연속 우승. 테트리스 최강전 12연속 우승.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방송 분량 짜내려고 물어본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테트리스 모르는 사람? 너 하나야, 지금 테트리스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하기 전에 마지막 회차인데요. 헝글이 적! 아세요? 아, 네네. 12연속 우승. 어우, 다 찾아보고 오셨네. 코칭철학. 코칭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철학 왜 중요할까요? 글쎄요, 게임의 철학? 코칭철학.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토론 한번 해볼까요? 선수 우선, 승리 차선. 저는 이런 거. 동의해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코칭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코칭철학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인생 사건들이 코칭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승리보다 승리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도될 수 있나요? 동의해요 고객님, 길래요 마이프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과식 토치가 지식과 병원관이 있습니다. 지식과 병원관이 있습니다. 교수님, 수민공주 잡니다. 누구예요? 수민공주. 저만 일방적으로 죽였습니다, 수민공주.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좀 졸린 시간대이긴 하죠? 네. 이거 히터가 너무... 기말고사 뭐 나올지 궁금하죠? 네. 지난주 그리고 3주 전에 코칭 기술, 전술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혹시 게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했고요. 롤도... 아, 롤도 하세요? 퀴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그럼 롤 배우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스포츠과 신세계. 물리치료학과가 정말 저랑 잘 맞는 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스포츠과. 장단점을 생각해봤는데 오전 수업이 없다. 이건 정말 굉장한 메리트. 실습 수업은 게임이다. 게임이 곧 수업이다. 그리고 단점은 게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 그럼 저는 이제 큐 한 번 돌리고 전과하러 갈게요. 죽어라 수빈공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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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섬 님이 체육학과에 하루 편입해서 오셨어요. 아 lass도. 마피아치. 자리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